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계신 2억명의 시청자분들과 아프리카TV를 보고 계신 7천명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갈량입니다 자 오늘은 손풀기 게임으로 간단하게 오락실 추억의 게임 킹오프파이터즈 97이라는 게임을 한번 켜농을 하고 오늘 본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및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킹오프파이터즈 97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킹오프 잘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게요 근데 왜 안되니 어 잠깐만 조이패드가 안먹는데 잠시만 여러분들 아 맞다 나 이거 히보드를 했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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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까먹었었어 지금 자 한번 가봅시다 뭐야 예? 에잉? 아이 포킹? 나 다이몬고를 할 줄 모르는데 아이 뭐야 내 지벌트로 골랐어 뭐 이런 왜 이런 공산주의같은 게임이 괜찮아 베니마루로 하면 돼 오케이 써있는 번 같습니다 아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교랑 베니마루는 아는데 아 나 이게 모르는데 다이몬고로 좋아 한 번 가는 데까지 가보죠 뭐 아 가는 데까지 가보죠 이 자식이 니가 올 걸 알고 있었지 아우 완벽하죠 달려오면은 나의 3단 길이를 반동 3단 길이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새로 오신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호리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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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아요 조금 킹호파는 뭐 저 원래 어렸을 때 철권충이었기 때문에 킹호보다는 어 철권을 많이 해가지고 안동 3단 길이 요거 상대가 안되는구만 어 단단하네요 어 네 뭐 이게 1스테이지니까 1스테이지는 뭐 굉장히 쉬워도 뭐 가면 점점 어려워지겠지 새로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식올때는 저 유리를 장풍으로 참 죽이면은 참 멋진 그림이 나왔었는데 하하 하하 하 자식이 공중잡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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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뭐지 마무리가 좀 멋이 없었는데 레벨은 기본이에요 기본 모르겠어 나 이거 레벨이 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뭐야 콤보인데 지금 날라와가지고 실패했어 멋있는 그림이 안나왔군 다이몬고루 어떻게 하는거지 다이몬고루 키 뭐에요 여러분 기술 하나만 알려줘봐 다이몬고루 나 얘 진짜 1도 안해봤어 얘는 그냥 주먹질이 필살기 아니에요 데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데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게 필살기 잡기 기술이 있을 이거 뭐지 아래로 잡기 오오 구르기 다리를 걸고 이게 누워있는 상 상대를 잡을 수 있는건가 한번 해볼까 컷 아 이 새끼가 아니 다리가 왜이렇게 짧아 잠깐만 잡어 아 못잡네 이거 이게 데미지는 진짜 쎄 이게 진짜 막 애가 너무 튼튼한애라서 센데 기술을 좀 알아서 좀 나도 써보고 싶은데 어 그냥 얘는 패스 그냥 어 잘못 골라가지고 넌 뒤졌다 어 굴은 그래도 쪼금합니다 아주 쬐끈 어린이 새끼가 짜식이 누워있는걸 잡는거 맞지? 어 그래 옛날에 이거 여러분들 킹오프 97이 내가 오락실에서 제일 많이 봤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98하고 이제 99는 또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래 오늘 97 올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콜렉션으로 좀 하나씩 한 시리즈 치 아 이런 뭘줄 알았지 아 무빙은 그래도 뭐 거의 겐지 아닙니까 겐지 오우 어 오우 얍삽한 다리걸기 초클론이랑 구별법 아시나요? 클론이 뭐지? 윈을 리이이치 2000하고 2001 뭐 이렇게 다 할거에요 하기는 오프닝게임으로 그냥 잠깐 습킬기로 하는거고 뭐 이제 게임하기 전에 잠시 하기 좋은거죠 뭐 교필살기 한번 갈까 트레잉 안맞겠지? 오! 맞았어! 바보 아니야? 예하!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나? 어 이거 이거 뒤져라! 뒤져라! 졸려라 플레이 아우 가드 데미지 베리바루가 약간 좀 그치 좀 약간 징그럽게 넘어지지 뭔가 좀 징그러워 그 비호감이야 비호감 어 얘네 좀 쎈데 야시루팀 좀 쎄지 않나? 세로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슬라우드님 반갑습니다 야시루는 잡기가 있어가지고 나이스 오! 이걸? 안동! 안돼 안돼 한마리로 두바린 잡아야돼 다이몬고루 때문에 어이 토마스 이새끼 아이 이새끼 토마스 어? 홍수아 어서와 세로슘들 반갑습니다 아이 뭐야 뚝가 맞았어 뒤졌다 넌 굳었다 다이몬의 힘을 보여준다 그냥 기본공격이 필사인걸 보여주지 야 이것이 기적의 들교다 뭐야 이거 반격기인가 이거? 이거 반격기야? 아이치 이게 뭐야 휴하 반격기 반격기 아우 진짜 다이몬 좋아좋아 딜교에 딜교에 어어? 아아 주.. 얘 발이 너무 짧아 아아 나 다잡았는데 액기님이 없어 4천개 8천개 안감사합니다 아 다잡았는데 아아 뭐야 괜찮아 겨우로 원킬하면 돼 올킬하면 돼 올킬 어 올킬하면 돼 어 나 뭐야 잘못썼는데 오 맞았네 음? 이게 왜 맞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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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냥 그냥 딥목을 그냥 내가 어 좋아 좋아 이제부터 역전이야 가자 가자 어디 초딩이 와가지고 저리가 저리가 안 돼 아아 이게 왜 기술캔슬 지졌다 초딩 어? 아니 이걸? 어? 초딩 전라 센데? 잠깐만 어? 발차기가 넌 내가 테리만 골랐어도 너는 어? 어 죽었어 끝내버려 죽어 어? 끝내버려 죽어 아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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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전의 여신은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군요 좋아요 좋아요 어 셀미는 뭐 셀미 셀미 정도는 뭐 나 뭐 샌드백이죠 샌드백 어 셀미 정도네 흠 와라 샌드백 안 돼 어 쫄면 돼 지저라 샌드백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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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역시 이거죠 이거 어 그래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극적인 역전승 좋습니다 훌륭하네 훌륭해 아 다이몬을 모르니까 미치겠네 두명으로 할라니 어우 심장 떨려 치즈루 제96보스죠 중간보스 파워숄더 이쁘네 하지만 다이몬은 주먹이 필살기지 뒤졌다 일로와 와와 와와 아이 졸려란 자식 와 도망가는거 일로와 일로와 뒤졌어 넌 다리걸기 아 졸라 짧네 진짜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야 이거 다리가 이거 아이 진짜 죽어 어 어어 아니 빈틀 안맞지 롱 어 뭐야 이거 내가 잡았는데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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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제발 어어 가드데미지 아 근데 난 얘 진짜 할줄 몰라요 다이오는 진짜 1도 몰라 좋아 좋아 마이가 보이는군 너 빨리 들어가줘야겠어 아 아 가드댐 때문에 죽었네 아 아 다리걸기 아 그쵸 애션게임의 기본 아닙니까 다리걸기 그쵸 다음이 Y인가 킹인가 킹 아 킹이네 킹 우리 큰언니 가자 너도 빨리 들어가줘야겠어 오 오 오 안돼 이거 말리면 안돼 말리면 안돼 흐름을 주면 안돼 안돼 개센데 뭐지 흐름을 주지마 밀어붙여 아이 이 더블스테라이 아니 나의 게이지가 오 오 이럴수가 뒤졌다 어 베니마로 나왔다 공중에서 얘는 공중기가 없어가지고 어 공중에서 노리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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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좋아 이런거봐 아 말렸잖아 말렸잖아 쟤 말렸잖아 지금 그치! 이 연구하일로 이루어진 데이터 자식 단순한 패턴에 걸리는군 흠! 하! 하! 간단한 녀석! 흠! 하! 하! 오오 좋아요 퍼펙트! 예아하 아 이게 왜 야비에요 이거는 기술을 빠르게 빠르게 쓴거지 이거는 기술을 빠르게 빠르게 쓴겁니다 여러분들 어후 훌륭하다 어후 훌륭해 훌륭하다 하지만 마인은 여기서 질수 없지 오오? 어어어 나 왜 이랬었지? 아 다급한 나의 손놀림 필살기! 필살기! 죽어라! 지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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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세번 써주는 근성 그죠? 딥에게 죽었구만 딥에게 근성으로 그냥 좋았어 아 순조롭구만 어 순조로 순조로 일단 못하는 애부터 내보내는게 아 근데 많이 때려서 좀 아쉽긴 하다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 할배가 근데 좀 세요 이 할배가 졸라 셉니다 이 할배가 보통 할배가 아니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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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어디 어디 노인정관성 바둑이나 드시지 어 잠깐만 좋아 좋아 데미지가 달라 아 근데 진짜 얘 다리 너무 짧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잡어! 그렇지 목 졸라! 야 ec 범윙이 엇 아 아 아 야 갍금 방격기 봤습니까 방격기 지렸다 아 야 다이먼 고수네 장인이네 다이먼 자인 인 반격기 그냥 툭 반격기 어? 뭐지? 나 뭐한거지? 어? 이거 고로 1킬 각인가? 이거? 어어? 좋아 좋아 우리 액기님의 4만8천기 감사합니다 아아 사이코소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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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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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좋아 방어 좋아 역시 다이몬 잡히지 어? 야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진짜 많이 때렸어 어 많이 때렸어 이랬던 아테나가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아니야 잘 때렸어 잘 때렸어 다이몬 장애인이었어 방금 가자 베니마루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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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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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클라뻑했네 어? 이거 왜 왜 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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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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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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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졌다 용서할 수 없다 아 이깁니다 오오오 아니 이거 왜 하지? 아 또 여자한테 또 약한 이 아유 그쵸? 아 게임이라도 여성을 못 때리겠네 그렇지 옳지 알았지 이새끼야 나와 나와 만두나와 만두 어 만두나와 어 만두나와 어 만두나와 어? 뭐야 야 이걸 반격한 이걸 반격을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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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촐사 아 이 물 그래 그래서 야 잠깐 뒤져 뒤져 촐상맨 뒤져 좋아 뒤져라 만두메 거기서 만두를 쳐먹니 예하 쩔었네 저기서 만두를 쳐먹어 바보 아냐 굿 또 왜 만두를 왜 쳐먹어 저기서 어 좋아요 좋아요 만두를 드시네 어 배고팠네 이거 어 한국팀 야 덩치가 나보다 크다 좋아요 아 어 보스가 먼저 나왔다 김가판형님 우리 가판이형 나왔네요 가판이형 발차기가 세기 때문에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어 좋아 반격기 위주로 어? 내려가기 반격기가 안 됐네 으잇 아 진짜 다행이 야 다리 너무 찰다 이거 봐봐 밀린다 이렇게 밀리면 안 돼 퐁 오오오오 저리가 저리가 뭐뭐뭐 머리 콤방울 떨어 아! 좋아! 기적의 딜교 일로와 일로와 오! 그렇지! 좋아요! 무빙 무빙! 아! 에아! 맨! 지렀구만 아 이거 이기면 매국각이라고? 에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야 덩치가 나보다 커 좋아 좋아 우와 잠깐만 딜이 거인들의 대결이다 잡기 위주로 가자 어? 개쎄구만 철퇴 한 대 맞았는데 이길 수 있으려나? 해봐야지 뭐 으어! 야 locally 데미지가? 어 잠깐만 내가 두 대 맞았는데 엉? 엉? 질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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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형 와라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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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느린걸 이용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중요한거야 그래 그래 그렇지 니가와 플레이 이거죠 이거 좋아요 뭔가 시간을 고려한 이 영리한 플레이 최번개 나왔군 아 얘 좀 극혐인데 너무 풀썩돼가지고 최대한 많이 때려줘야돼 안돼 으응 근데 초.. 뭐야 진짜 고수분들이 제 최번개하면 진짜 어지럽더라 영상으로 본적 있는데 장난 아니던데 얘가 이렇게 약한 캐릭이 아니에요 최번개가 어렸을땐 되게 꾸진 캐릭터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 우와라 아 와와라 알로에닛 맞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확실히 진짜 베니마루가 좋아 97에서는 베니마루가 좋아 어 좋아 좋아 짠짠 어 이거 무난한데 그냥 원코인인데 이거 이거 없구만 넘어와 넘어와 어 녀석이 왔다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녀석이 왔다 녀석이 왔다 녀석이 왔다 녀석이 왔다 어 세보인다 하지만 강한 상대일수록 난 강해진다 다이몬으로 깨지지 다이몬이 킥오파일 도대체 보스라는 말이 있지 데미지가 다르지 이 자식아 와 움직임바 오옷 와 미친놈 저 움직이는거 봐 아니 으악 으악 와 개빨라 뭐야 움직이는거 봐 간다 올줄 알았지 올줄 알았지 죽어라 야 이제 드디어 나오나 얘네가 세지 얘네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문제야 얘네가 세다고 각성하죠 각성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얘네가 볼라쌤 어깨깡패 야시로 일본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죽밥들 개기기는 막 이런거겠죠 어깨봐봐 저거 한대 치면은 그냥 저거는 사망각이요 사망각 야 근데 얘 뭐야 목걸이 안올리게 하트였어? 야 야시로 목걸이 하트였어? 아니 별로 안올리는데 왜 목걸이가 하트지? 괜찮아 내가 다이몬이 변수다 오늘 어 초딩 나왔어? 어 일로와 나와라 초딩 좋아 움직임을 예상한 발차기 다리 아 짧아 다리걸기 아 진짜 미치겠네 다리 너무 짧 어어 반격기 좋아 오오 뛰어넘었어 좋아 현란한 다이몬이 다이몬이 무빙 어 왜이렇게 많이 다 뒤졌어 뒤졌어 일로와 아아 다리걸기 발차기 이새끼야 단차기 아아아아 오오 이거죠 이거 이어 발차기 그냥 어응 좋아좋아 데이미지가 거의 필살기요 나와놔 셀미 나와 오우 셀미 츠 치마가 참 좋아 음 어어 어어 아아아아 설렀어 하지만 질순 없다 어 어 잠깐만 좋아 좋아 아어어어 내가? 왜 내가 잡혀 아니 좋아좋아 1대1이야 이제 한명씩만 이기면 돼 오케이 간다 승부를 내자 좋아좋아 현란한 무빙에 정신을 못차리는군 진리 뒤져라 어어어 어어 어 잠깐 야야야 반칙 끼잖아 오케에에이 좋아요 어 누워있는 자세가 쓰읍 너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알파카 심심해요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애가 너무 잘 잡아 잠깐만 내 필살기 하나 조져! 어 이걸 아빠가 심심해요 아 잠깐 무서워 무서워 아이 개쎄 진짜 미쳤어 얘 너무 쎄 와 진짜 보스보다 센거 같애 대단 아직 한 명 남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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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 어쩔 줄을 모르는구만 자식이 당황한 얼굴이 영역하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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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완벽한 망어야 산단 하단 어 어 전방 오 안돼 와라 와라 그렇지 뒤졌어 간다 아 역시 고수 아닙니까 고수 아 킹오파 고수 자 이제 녀석이 옵니다 신이 옵니다 신 아마 킹오파 보스중에 제일 세보이는 보스 오로치 사마께서 오시네요 오랜만에 보네 오로치가 좀 사기잖아 근데 난 처음에 오로치가 얘네 3명이 다 합치하는건줄 알았어 근데 스읍 아니더라구 오로치 쿠로 막타먹으면은 마지막에 스토리가 한개 더 생겨요 아 그래요? 그래? 쿠로 깨야겠네 그러면 스읍 오로치가 세보인다 트위치는 아직 좀 생각중에요 지금은 우와 그림 잡아 그럼 쿠로 맨 마지막에 놔야겠네 어 쿠로 막타먹으면은 또 하나 나온대 쎄 우와 쎄보여 뭐야 죽밥인데? 뭐야 이거 야 임마 시끼야 어 뭐야 이거 뭐지? 야 어? 야 안되겠어 잠시만 죽어 야 이러다 박타못먹어 죽어 이 미친 아 데미지는 지리네요 야 나 죽여봐 빨리 나 쿠로 죽여야겠어 아 이모니 보스네 알지 너무 그냥 다리만 훅훅 걸리면 그냥 어? 개웃기네 여기서 좀 때려야돼 여기서 좀 때려놔 혹시 몰라 좋아 좋아 맞아 이제 얘보다 왠지 98 루갈이 센거 같은데 와 근데 데미지는 좋다 자 이제 교로 막타먹으면은 우리의 계획이 순조롭게 딱 넘어가는거죠 좋아좋아 저것만 까면 돼 간다 간다 오 어 오 안돼 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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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이거 미친 놈이 어 야 야 넌 뒤졌다 넌 아 또 내가 죽게 고르게 만드시네 아 근데 이거 일본팀으로만 해야지 그거 나오는거 아니야? 아 아 이게 지랄 괜찮 괜찮아 괜찮아 뒤졌어 다이몬 나온다 의 절대 보스 다이몬 나온다 == 다급환이 너의 눈빛이 역력하군 어떻게 피해 으악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이거 막 끌려가면 막기가 안 돼 과제 어떻게 하는거지 막 끌려가 끌려가 아 저거 뭐 피하는거라고? 으악 피니셔 끼네 이거 어! 부타야 돼 안돼 죽었다 아 나 왜같이 왜같이 아 나 발차기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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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털었어 이제 교로 죽이면 돼 교로 죽이면 돼 교로 죽이면 돼 많이 깎았어 많이 깎았어 좋아 좋아 됐어 으으으아아앗 아 이 새끼 어디서 건방진 새끼 뒤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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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돼 안돼 어 치기 이새끼야 아 좋아요 좋아요 쫄지 않았습니다 자 교루 깼어요 일단은 뭔가 스토리상 뭐 있겠지? 오 아슬아슬했어 얘가 이호리로 변하나 그러면? 이호리가 오로치족이라는 막 그런 내용 있지 않나? 저 일본은 하나도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지? 얘가 이호리로 변해? 미친 이호리가 그럼 한 번 더 나오나? 아님 막 2단 변신으로 치.. 이호리 막 이런거 나오는건가? 뭐라는거야? 야 저 원코인 좋아좋아 음? 사막에 가다가 이호리가 나오나?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삼신기가 뭐에요 삼신기 아 교팀으로 하는게 아니야? 아 그래? 아 기술로 죽여야된다고? 아 기술로 죽여야된다고?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보자 뭐 나온대 이거 일단 한 번 기다려보고 이호리가 나오는 스토리가 있대 새로순들 반갑습니다 저 킹알못 맞아요 어 나 킹알못이야 봐봐 뭐 보면 알겠지 뭐 나오나 안나오나 뭐 알겠죠 어? 나올거같애 오 오오 또 라이벌리 이것은 오오오오 오오 이농기 여기서 지면 초팔리겠다 좋아좋아좋아 여기서 질수없지 어어? 잠깐만 이새끼 저돌적인데? 이게 아니었어 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으어어 아, 괜찮아 이어서 하면 되지 뭐 어, 이어서 하면 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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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는거 없어? 뭔데 뭔데? 뭐야? 이거 지고 상관이 없잖아 그냥 싸운거네 튜토리얼이네 진게 아니네요 그래 솔직히 나는 교우가 약간 중2병이라서 이호리가 더 좋아요 난 원래 이호리를 이기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거에요 자 요렇게 킹오브파이터즈 97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킹오브파 영상은 앞으로 쭉 한 시리즈씩 올라갈테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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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